전국에 계신 계리직 수험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에디온에서 우편과 금융상식 강의를 맡은 이종학입니다. 여러분 이제 앞으로는 우편상식과 금융상식이 두 과목으로 분리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문항수도 두 배로 늘어나게 됐는데요. 그만큼 계리직 공무원을 준비하시는 분들에게는 아주 전략 과목이면서 핵심 과목으로 이 우편상식과 금융상식이 자리 잡겠구나 이런 판단이 듭니다. 그런 중요한 시점에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 과목을 공부하게 되어서 매우 영광이고요. 저도 여러분들과 마찬가지 수험생의 입장이 되어서 시험을 단기에 합격하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제 소개의 말씀도 좀 드리고 그리고 또 제가 준비한 커리큘럼이 이렇다라는 말씀도 좀 드리고 또 그 중간에는 이 우편 금융상식 감옥이 이제 어떻게 재편되는지 그에 관련된 내용도 함께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요 뭐 이제 강의를 한 지가 한 20년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게 수험생의 눈빛만 딱 봐도 수험생의 몸동작 한 두 개만 봐도 뭐 그리고 질문하는 내용만 봐도 지금 어떤 상황에 놓여져 있구나라는 것이 딱 캐치가 될 정도의 이제는 뭐 나름 스스로 그런 말을 하기는 좀 쑥스럽지만 이제 베테랑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이 우편 금융상식 강의를 해도 여러분들에게 충분히 이제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제 강의의 특징은 일단 쉽게 설명하는 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간결하게 핵심을 뽑아서 이제 이것을 공유하는 형태의 강의를 진행한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게요 본인도 이해 못하고 강의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본인도 이해 못하고 강의를 하면은 이게 관련 내용을 설명할 때 전달이 잘 안 되죠. 그냥 나와 있는 내용을 줄줄줄 읽거나 혹은 밑줄을 그어주거나 하는 정도에 머무르게 될 겁니다. 그래서 강사라고 한다면은 그 내용을 이제 자기가 다 온전히 흡수해서 이것을 재구성을 해야 되겠죠. 해가지고 어떤 용어가 튀어나오든 어떤 관련된 문맥이 이제 해석이 돼야 되든 그럴 때 아주 간략하고 간결하게 핵심을 집어서 수험생 여러분들한테 전달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작업을 이제 저는 강의의 컨셉으로 내세우고 있기 때문에 우편상식, 금융상식에 있어서도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때 보다 더 수월하게, 보다 더 본질적인 내용으로 바로 접근해 가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것이 이제 문제풀이의 스킬로 연결되어서 이제 고득점에 도달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함께 공부하자 이런 제안을 드리려고 이 자리에 왔어요. 다만 우편상식과 금융상식이 지금까지 출제되어 온 경향을 보게 되면은 이게 핵심적인 내용만 간추려서 공부한다고 해서 이게 만점을 맞을 수 있다라기보다는 굉장한 디테일을 이제 신경 쓰면서 이 저 세부적인 내용들을 다 머릿속에 넣고 가야지만 이 고득점을 맞을 수 있는 형태로 출제가 좀 됐었어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쉽고 간결하고 핵심을 찝는다는 내용에 덧붙여가지고 제가 이제 여기다가 꼼꼼함, 꼼꼼함까지를 가미하려고 아주 작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꼼꼼한 강의로서 이제 세나가는 것이 없도록 그러니까 내용을 이해할 때는 쉽고 간결하고 핵심적인 내용을 찝어 들어가면서도 빠뜨리는 내용 없이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드리겠다. 이 부분을 약속드리는 바입니다. 자, 이제 저는요. 이제 에디온 유상통에서 우편금융상식 강사로서 이제 전임 강사로서 여러분들과 함께하게 됐습니다마는 지금까지 다양한 종류의 강의들을 많이 해왔어요. 그래서 그 폭넓은 어떤 강의 경험이 이 우편상식, 금융상식에도 잘 녹아들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존의 어떤 취업 대비를 위한 이런 강의들도 많이 진행을 해서요. 이제 상식 강의들도 많이 이제 강의한 경력이 있고 그리고 이제 테셋이나 테스트 같은 경제 과목을 강의했던 이력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제 강의를 했던 이 이력이 여러분들 특히 금융상식을 이해하시는데 많이 좀 보탬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 금융상식 부분은 아무래도 아무래도 이 경제 지식도 좀 밑바탕에 깔려 있어야 그래야지 잘 풀어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경제 지식을 곁들여서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이렇게 할 것이고요. 그리고 이 테셋이나 테스트 시험 같은 경우가 금융상식도 많이 필요로 하는 시험인 건 잘 아시죠? 네, 이거를 오랫동안 제가 진행해 오고 해서 이게 여러분들의 이 계리직 공무원이 되는 데 있어서 또 제가 최적화되는 훈련이 잘 되어 있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해봅니다. 자, 이제 이 과목에 대한 얘기를 조금 드려볼까 하는데요. 계리직 공무원은 우정사업본부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입니다. 여러분이 이제 정부 조직을 보게 되면 정부 조직 중에 이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라고 하는 부가 있습니다. 그 부 밑에 우정사업본부가 설치가 되어 있고요. 우정사업본부에서 우편 서비스는 물론 이 우체국 금융 서비스까지를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리직 공무원이 된다는 것은 우정사업본부 소속 공무원이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우정사업본부의 공무원이 되는 것은요. 방법이 계리직 공무원 선발시험을 통해서 합격하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 아니면은 국가 공무원의 우정직 공무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정직의 직렬로 합격을 하는 방법이 또 하나가 있어요. 자 그런데 계리직 공무원이라고 하면은 그런 국가직 우정직 공무원하고 우정직렬 공무원하고는 조금 이제 구분되는 게 실무적인 일을 담당하도록 특화된 공무원으로 선발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정직 공무원은 좀 폭넓게 우정사업본부 등에서 활용하는 공무원이라고 한다면은 계리직 공무원은 현장에 투입되어서 우편에 관련된 서비스나 혹은 이제 금융에 관련된 서비스를 직접 담당하는 것으로 아예 특정되어 있는 공무원으로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계리직 공무원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조사는 여러분들도 많이 하고 오셨을 것 같기는 한데 간혹 뭐 이제 공무원은 내 꿈인데 그런데 영어 시험이 이게 약화되어 있잖아요. 영어는 기초 영어 정도만 조금 소개가 되고 영어가 이제 생략이 거의 되다 보니까 영어에 대해서 내가 이 장기간 다시 공부할 이런 엄두가 안 난다 하시는 분들이 또 계리직으로 오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일이 무엇을 하는 것인지 어떤 일에 종사하게 되는 것인지는 정확히 좀 파악하고 공부를 시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좀 부연 설명을 좀 드려본 거예요. 혹시라도 그냥 이 과목에서 과목에서의 메리트를 느껴서 한번 이쪽으로 공무원 한번 해볼까 이렇게 오신 분들이 있다면 하는 일이 무엇인지도 정확하게 좀 잘 더 좀 파악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지 공부할 때 열정도 좀 생기고요. 나 저 일 하고 싶어 라는 생각이 들어야 최선을 다하게 되잖아요. 그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공무원이 된 다음에도 이직이 일어나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직률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에 관련해서 뭘 하는지를 모르고 접근했다가는 나중에 가서 또 이렇게 경로를 바꾸게 되는 이런 케이스도 없지 않으니 미리 사전에 잘 정보를 파악하고 도전하셨으면 좋겠고요. 지금까지는 우편 및 금융상식이라고 해서 한 과목이 있었고 그다음에 컴퓨터 일반이 또 한 과목이 있고 한국사가 한 과목이 있어서 세 과목으로 이렇게 시험을 치러 왔는데요. 그런데 이제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우편상식과 금융상식을 이제 분리하는 것으로 이렇게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사실은 계리직 공무원을 별도로 뽑을 필요가 있나 뭐 이러면서 계리직 선발을 안 하겠다 이런 적도 있었어요. 실제로 계리직 공무원 선발 제도가 없어진다는 소문도 이렇게 있었는데 그런데 아닌 것 같습니다. 이제 그 방향을 완전 턴한 것 같아요. 그러지 않고서야 이게 뭐 과목 개편을 했다고 미리 발표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불안해하지 말고 시험 준비를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과거에는 그래서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이 이거 공부 시작했다가 나중에 안 뽑는다고 해버리면 어떻게 하냐 해가지고 굉장히 불안해했었거든요. 그런데 그러실 필요가 별로 없는 것이 이게 감옥 개편을 발표하면서 다음번 시험은 이미 예고돼 있는 것과 마찬가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전문 직종이니까 이쪽 분야의 공무원을 따로 선발하는 제도는 운영하겠다는 것이 기본 기조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조심스럽게 전망을 해봅니다. 다만 이 시험은요. 일단은 이제 매년 치러지진 않습니다. 2년 정도. 2년이 조금 안 되는 기간 정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한 번 시험이 치러질 때마다 소요되는 기간 이제 다음번 시험까지의 기간이 2년 남짓 정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차근히 준비하시면 되고요. 공무원이 되기 위한 준비 기간이 통상적으로 한 2년 반쯤 돼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감옥이 조금 축소돼 있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는 한 2년 정도 길게 2년 정도 잡는 것까지를 최장으로 이렇게 해서 공부를 철저히 하신다면은 충분히 합격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한 1년이 안 되는 기간 하는 것은 조금 부담스러울 수 있는데 1년에서 2년 사이면은 충분히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은 많이 확보가 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 시간들을 알뜰하게 잘 써 내려가시면은 반드시 계리직 공무원이 되실 수 있을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이제 계리직에서 가장 중요한 과목은 우편과 금융이 과목이 됐습니다. 기존에는 낯설게 느껴지는 컴퓨터 일반 때문에 고생들을 많이 하셨거든요. 그런데 컴퓨터 일반도 계속 또 열심히 하셔야 되겠지만은 문항수가 2배가 된 우편상식과 금융상식 이 과목을 만약에 좀 소홀히 한다면 그러면은 합격하고는 거리가 많이 멀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이거를 아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드리는 말씀이 계리직 합격의 열쇠는 우편과 금융상식에 달려 있다는 그 부분입니다. 꼭 이 부분을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 과목에 대해서 제가 또 20년 노하우가 있다고 자랑을 늘어놨는데 그런데 그 노하우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강의를 제공할 것인가 이 부분을 또 이제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저의 우편상식, 금융상식에 커리큘럼은 이렇게 짜여져 있어요. 기본이론이 있고요. 심화이론과 문제풀이 그리고 파이널과 그 다음에 특강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있죠? 제가 내세우는 학습법이 있습니다. 학습법이 뭐냐면 바로 오즈학습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즈학습법. 뭔가 신비로운 마법의 세계가 열릴 것 같죠? 자 그런데 사실은 지극히 당연한 공부의 과정인 것인데 이거를 잘 지키지 않는 경우가 많다 싶어서 제가 부득이 또 일부러 이렇게 또 강조해서 이름도 막 정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오즈학습법이다 그랬을 때 오즈는 뭐 딴 게 아니라요. 이런 거예요. 오. 오 라고 하는 거가 사실은 한글로 이응이에요. 그리고 이제 지읒. 지읒을 그냥 지으라고 한 건데요. 이응 지읒 이응 지읒 이렇게 이제 가는 거예요. 오즈가 이렇게 가는데요. 이응 지읒 이응 지읒 이렇게 이제 갈 건데 이응 지읒 이응 지읒 이렇게 갑니다. 이렇게 갈 건데요. 자 보시면은요. 일단은 있잖아요. 내용에 대한 이해가 선행돼야 돼요. 이거 안 하고 이게 시험을 그냥 있잖아요. 예전에 막 벼락치기 공부했던 것처럼 학창시절 벼락치기 공부했던 것처럼 이게 수험 공부를 그냥 무턱대고 암기해서 내가 시험을 봐야지 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자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자면은 우편 상식은 좀 됩니다. 그게. 예. 사실 우편 상식은. 그냥 우리나라가 우편 서비스 어떻게 제공하고 있는가 그 기준에 대해서 이제 암기를 주로 하면은 요게 그래도 점수를 많이 맞을 수 있는 영역이에요. 그렇지만은 금융 상식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예. 앞서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이것이 금융 상식은 경제적인 지식도 좀 베이스에 깔려야 되고요. 그거를 토대로 금융과 관련된 내용들을 봐야 되기 때문에 이게 만만한 내용이 아닙니다. 절대. 그래가지고 이 내용에 대한 이해를 철저히 하셔야 그래야지 그 다음 스텝을 밟아 나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요. 이렇게 이해를 했다면 정리를 하는 과정을 한번 거치셔야 돼요. 정리를 하는 과정을 거치셔야 되는데 이 정리를 하는 과정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해와 정리를 기본이론과 심화이론을 반복해서 들으면서 이제 이 두 가지를 어떻게 보면 동시적으로 완성해 내셔야 된다. 이렇게 이제 제시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여기 보면 제가 기본이론 이름을 오독오독이라고 해놨죠. 오독오독이라고 해서 앞으로 제가 오독오독 우금으로 여러분들한테 자꾸 이제 어필을 하려고 해요. 자 그런데 그게 뭐냐면요. 오독오독이 뭐냐면 오지고 독하게 다섯 번을 읽자. 그런 얘기에요. 오지고 독하게 다섯 번을 읽자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수험 공부를 하는 거잖아요. 수험 공부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주 철두철미하게 공부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뢰독을 하실 때는 어떻게 하냐면요. 이뢰독은요. 전체적인 내용을 한번 이렇게 훑어본다는 느낌으로 보시는 거예요. 이뢰독을 할 때는. 그래서 그때는 강의를 보실 때도 가급적이면 정속도로 맞춰서 저하고 호흡을 같이 하면서 진도를 나가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게 해서 말과 말 사이에 끊어지는 그 여백의 시간까지도 같이 느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하나 이런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구나라는 것에 감을 잡아 내셔야 되는 거예요. 전체적인 스토리라인을 파악하는 거죠. 이뢰독은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뢰독을 하실 때 좀 필요한 게 줄거리를 파악하면서 가능하면은 이 필요한 메모나 밑줄 긋기 같은 것들을 함께 해나가실 것을 권합니다. 그런데 이뢰독을 하면서 그걸 완벽하게 모조리 다 소화하기 어렵다면 다음번에 이좰독으로 강의를 한 번 더 보면서 그때 가서 메모와 밑줄 긋기를 병행하시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에요. 이뢰독에서 듣는데 내가 많이 들린다. 괜찮다. 들을만하다. 싶으면은 이뢰독에서 정리 과정까지 한 번 같이 그렇게 들어가시고 만약에 이뢰독을 듣는데 내가 정리까지 하기에는 좀 버겁다 하시는 분들이라면은 그걸 구분해서 이좰독을 진행할 때 그럴 때 이제 정리를 같이 병행하시는 것도 괜찮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이뢰독과 이좰독을 이제 이렇게 완성을 하다 보면은 그러면은요. 이게 1회독 때 안 들렸던 내용까지도 2회독 때 이제 귀에 들어오게 되고요. 안 보였던 부분도 자연스럽게 막 보이게 되고 그럴 거예요. 아는 만큼 보이는 게 달라지거든요. 네.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1회독과 2회독을 철저히 좀 이렇게 해내시고요. 그리고 이제 3회독, 4회독, 5회독은 내용에 대한 강의를 본다 하더라도 좀 빠른 속도로 그리고 또 필요한 부분들을 속관에서 보면서 지나가셔도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내가 이 관련된 내용은 내가 좀 안다. 내가 전혀 모르는 게 아니다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내가 뭐 이를테면 금융과 관련해서도 이런 상품들의 종류를 좀 안다. 이런 분들은 좀 속도가 빠를 거예요. 그래서 그런 배경 지식이 좀 있다 하시는 분들은 뭐 이제 어떻게 보면은 1, 2회독 정도는 이 기본이론, 심화이론 강의를 그대로 들으시면서도 그러면서도 이제 나머지의 회독은 차라리 이제 다음 단계의 문제풀이 같은 거를 병행하면서 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개인마다 좀 편차가 있기 때문에 각자 여러분들이 본인의 위치를 객관적으로 잘 설정을 해서 그거에 맞는 공부를 해나가시면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입니다. 자 그러나 보편적으로 이 공부를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 같으면은 어떻게 하셔야 된다? 1회독을 전체 스토리라인을 보듯이 한번 쫙 듣는다. 그리고 2회독은 조금 더 신경 써서 구체적인 내용까지를 듣고 2회독이 끝날 때까지는 못해도 2회독까지는 그때는 이제 메모와 그 다음 밑줄 긋기 이런 것들이 다 완성되어 있어야 한다. 그렇게 하다 보면은 더 중요한 부분, 더 중요한 문장 이런 것들이 이제 속가져지게 될 겁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자 됐죠? 그 과정이 바로 2회 과정인데 이 기본과 심화를 나누는 기준은 무엇이냐? 그것도 좀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기본과 심화를 나누는 기준은요. 다른 게 아니라 기본이론 같은 경우는 이제 기본이론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우정사업본부가 발표해 놓은 이 교환을 바탕으로 진도를 한번 쭉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2021년도에 있었던 시험, 2021년도에 있었던 시험을 위한 발표 교환을 바탕으로 해서 진도를 나가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그렇게 해놨다가 나중에 이제 다음번 시험이 이제 일정이 발표가 되고 그러면 그 즈음에 우정사업본부가 새로운 교환을 제시해 줄 거예요. 새로운 교환을 제시해 줄 건데 그 새로운 교환을 제가 분석해서 기존의 기본이론에서 다뤘던 내용에다가 여기다가 플러스 돼야 될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추가적으로 설명돼야 될 부분들이 있다면 그런 부분들을 심화이론으로 묶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바로 우체국의 금융 상품들이 있거든요. 우편 서비스에서도 그런 대목이 조금은 있지만 주로는 금융 상식 쪽에서 이게 이제 우체국 예금 상품과 그리고 보험 상품에 대한 구체적인 그 이 상품의 종류들이 쭉 다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상품들은 또 이 변화가 좀 심해요. 변화가 심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본이론할 때 너무 자세히 볼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바나도 나중에 가서 바뀌어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지금 막 기본이론하면서 많이 봐둘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은 심화이론 쪽으로 빼서 여기에서 다룰 것이다 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또 이제 그런 성질을 갖는 것 중에 하나가 법령이에요. 법령. 이 우체국과 관련된 법령들이 있습니다. 이 법령들과 관련된 부분도 자주 개정이 좀 돼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들도 이제 기본이론 할 때는 살짝살짝 터치만 하고 심화이론에 가서 본격적으로 이제 그때 이제 그때 확정된 제도 우리가 시험을 보기 직전에 확정된 제도를 가지고 이제 설명을 추가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아셨죠? 네.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이 정리를 할 때 제가 이제 교재에다가 여러분들이 밑줄도 긋고 메모도 좀 남겨놓으세요.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이 정리를 보다 더 체계적으로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스스로 어떤 요약북 같은 것들 서머리 노트를 한번 작성해보는 게 그게 가장 최선이에요. 그게 가장 최선입니다. 가장 최선인데 이 작업을 하자고 하면은 일단은 덜컥 겁붙어내시는 분들이 많아요. 아이 그걸 언제? 언제 하냐? 아이 그리고 난 그런 걸 안 해봐서 잘 모르겠다.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말도 불구하고 저는 그 작업을 하실 것을 정말 강력히 권고하는 바이고 그래서 그 정리 작업에 제가 가이드를 좀 해드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해가지고요. 전 범위에 대한 맵핑 지도로 이것을 이제 설명하겠다는 건데 뭐 우리 지도라고 하면은 이제 이것은 있잖아요. 마인드맵 같은 형식으로 쭉 이렇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의사결정의 나무작성법 이런 거 할 때처럼 뭐 이렇게 어떤 하나의 주제가 있으면 거기에 해당되는 개념들을 여러 개를 열거하고 연계성을 찾아보고 거기에 간략한 설명 넣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를 이제 작성을 해서 여러분들과 공유를 하려고 해요. 그러면은 이것이 요약본의 우리의 정리본의 토대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토대를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거기다가 필요한 내용들 살을 붙여나가면서 정리를 완성하신다면은 그러면 이 앞에서의 오즈가 확실하게 이제 마무리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과정을 잘 좀 이렇게 따라와 주십사 당부 말씀을 드리는 바이고요. 그 다음 단계로 해야 되는 것은요. 우리는 수험 공부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암기를 해야 돼요. 내용에 대한 암기가 이루어져 있지 않으면 시험장에 가서 아 나 이거 아는 것 같은데 아 이러다가 틀리고 와요. 그래서 철저히 암기를 하셔야 되는데요. 제가 이제 2021년도 시험에 대비해가지고 우리 유상통에서 제가 강의를 한번 먼저 선 보인 적이 있는데요. 그때 했던 게 바로 이 저절로 암기노트예요. 저절로 암기노트. 그때 책 제목을 북적북적이라고 해가지고 여러분들을 만나 뵀었는데 이 북적북적은 책에다가 잘 적어봐라 이런 거예요. 책에다가 적어가면서 이런 거를 암기하고 가자 라고 해가지고 제시해 드렸던 부분이거든요. 네. 이제 그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도 지금의 이제 교재는 교재대로 또 여러분들이 구입해서 풀어보실 수도 있고 강의도 보실 수 있겠지만 더 나아가서는 이제 심화적인 내용 아까 심화적인 내용은 새로 발표될 교안의 토대를 둘 거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추가되는 내용을 곁들이는 것인데 그 내용까지 반영된 개정된 북적북적 저절로 암기노트가 또 나오게 될 겁니다. 시험 직전에 그게 나오게 될 텐데 그때 이제 시험 직전에 원래 암기는 원래 시험을 좀 얼마 얼마 안 남겨두고 해야지 효과가 높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가서 이 암기 트레이닝도 저랑 함께 하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저절로 암기노트 이것이 이제 이제 여기서 말하는 오지의 두 번째 오지의 이응에 해당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는 쫙 다 이게 이제 나머지 마지막 지읒에 해당되는 것인데 그게 바로 적용이에요. 적용입니다. 적용. 적용이에요. 이 문제로 이게 승화될 때는 이 내용들이 어떻게 변신하게 될 것인가 이것도 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헷갈리라고 일부러 이렇게 막 있잖아요. 출제자가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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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낚일 수 있을 것 같아. 그리고 거기다가 미끼를 이렇게 던져놓는단 말이에요. 그런 그 미끼를 어떻게 잘 피해가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연습해 봐야 되잖아요. 이 과정이 적용인데요. 이 문제들 중에서도 가장 가장 중요한 문제는 뭐니뭐니 해도 이제 기출 문제입니다. 기출 문제예요. 다만 이 기출 문제 중에서는 이게 우금에서는 제도 변화 때문에 좀 예전에 기출 중에 지금 무의미해진 것들이 좀 다소 섞여 있기는 해요. 그래서 그런 것만 잘 걸러내고 나머지 기출 문제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아주 철저히 좀 기억해 놓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금 기출 전문항 풀이를 해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그에 맞춰서 또 단원 확인 문풀 이런 것들을 또 진행을 할 겁니다. 단원 확인 문풀도 보고요. 그리고 또 이제 시뮬레이션 동영 모의고사 이것도 진행을 할 거예요. 이 과정도 아까 북적북적 암기노트처럼 이제 2021년도에 이미 한 차례 진행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진행해 놓은 내용을 먼저 한 번 보시는 것도 여기까지 과정이 끝나신 분들은 한 번 더 보시는 것도 뭐 괜찮은 방법이지만 이것도 또 나중에 최종적인 교환 발표가 있고 나면 그때 가서 거기에 맞춰서 또 이제 좀 손질을 해가지고요. 추가할 거 추가하고 뺄 거 빼고 해가지고 다시 시뮬레이션 형식으로 기존에 이제 기출 문제에 대응하는 주제들로 이렇게 편성해서 그래서 이제 동영 모의고사가 진행이 될 겁니다. 이 과정이 파이널 과정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리고 이제 특강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요. 이것은 이제 개념어 사전 해가지고요. 이게 별개로 어떤 그 하나의 용어 같은 것들을 딱 집어서 그 용어에 대한 설명을 Just 10 minutes, 10분 이내에 쭉 설명드리는 이런 방식으로 진행을 할 건데요. 이거는 이제 차차 제가 이제 하나씩 둘씩 해 놓을 테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필요한 부분만큼씩 가끔씩 이제 왔다 갔다 할 때 뭐 어디 저 어 저 우리 저 어 어디 뭐 공부하는 공간으로 여러분 찾아가실 수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럴 때 이제 등원 하원 뭐 이렇게 표현해야 되나 아무튼 뭐 그럴 때 이동 시간 같은 때 그럴 때 꺼내가지고 간단히 보실 수 있게끔 그렇게 제공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특강은 오지학습법에다가 이제 플러스 알파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해가지고요. 이런 이제 커리큘럼을 가지고 합격의 순간까지 늘 함께 할 것입니다. 어 그래서 저와 함께 우편 금융상식 만점에 도전하세요. 이렇게 이제 어필을 제가 하는 바이고요. 자 그러면서 아 여기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 1단계 이제 기본 이론이다. 그랬을 때 여기 보면 이제 오독오독 기본 이론에서 어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우정사업본부 발표 교환을 샅샅이 훑어보는 것입니다. 예 그 부분 중에서도 향후에 변동 가능성이 높은 부분 말고 변동법이 적은 핵심이론을 중심으로 공부할 거고요. 이것이 합격을 위한 가장 핵심적인 과정이다. 아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오독오독이라 그랬잖아요. 오독. 그래서 이해가 되고 익숙해질 때까지 회독을 반복해 나가시기를 바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맵핑으로 보는 구조와 틀 해가지고요. 요거 이제 정리. 예 정리 편에 들어가서 마인드맵을 제공해 드릴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총정리를 한번 하시고 여기다가 살을 붙여가면서 각자의 이제 써머리 노트를 완성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추록편으로서 기본 이론의 플러스 알파의 개념으로 또 심화 이론을 진행을 할 텐데 시험 발표 이후 기본 이론에서 변경된 사항이나 또는 추가되어야 되는 내용을 바탕으로 이제 해설 강의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이제 이 상품이에요. 상품. 우체국에 취급하는 상품이고 그리고 추록편이 나올 때쯤에는 해설서를 출간할 계획이 있어요. 그래갖고 우리 이제 해설서로 또 복습하실 수 있는 그런 이제 요 어떻게 보면 교재죠. 교재를 친절한 이제 해설 교재를 하나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병행하실 수 있게끔 이렇게 제공해 드릴 예정입니다. 아시겠죠? 자 이제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암기편으로 넘어오면 북적북적 저절로 암기노트가 있는 건데요. 구성은 뭐 세 가지 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빈칸 채우기, OX 확인하기, 단답형 말하기 같은 것들이 들어와 있어서요. 빈칸도 채워보고 이제 교환에 있는 거 빈칸 채우기예요. 자 그리고 이제 OX 확인하기에서 OX도 대답해 보고 단답형으로 스피드 퀴즈처럼 이렇게 말하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직접 이렇게 해보시는데 해설 강의도 같이 병행이 되니까 그것도 참고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적용편에서는 이제 우금 기출 전문학 문제풀이를 무료 제공을 해드리도록 할 계획이고요. 자 그리고 이제 단원 확인 문풀이 있는데 기본 교환 내용에서 꼼꼼하게 빠지는 부분이 없도록 이렇게 구성을 한 단원 확인 문풀이 진행이 될 것입니다. 자 그리고 시뮬레이션 동영 모의고사 이거는 기존의 기출 문제에 이렇게 대응하는 형식으로 해서 이제 동영 모의고사가 진행이 될 예정에 있습니다. 그렇게 보시고요. 부록편 아까 말씀드렸던 Just 10 minutes이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까지 이제 커리큘럼을 소개를 좀 해봤습니다. 이제 우편 금융상식 강의를 제가 본격적으로 시작하면서 아주 최우선순위를 두고 여기에 이제 매진을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리직 공무원에 이렇게 어렵게 또 결심하고 도전하시는데 제가 반드시 여러분들 길잡이가 되고 또 여러분들 합격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는 바입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강의실에서 저랑 만나보시면 좋겠고요. 여러분들이 기대하시는 그 강의의 양과 질에 부응할 수 있도록 또 그렇게 준비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이렇게 만나뵈서 너무나도 반가웠습니다. 우리 강의실에서 또 열정을 불태워 오는 시간을 함께 이제부터 나눠보도록 하죠. 네 그러면 강의실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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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